저는 가방 브랜드 디자이너로 오래 일하다가 캐시랑으로 브랜드를 창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크 공연으로 작업을 했고요. 오방색이라고 한국의 대표 클라이기도 하고 뒷면은 고트 가죽으로 작업을 해서 단척 문양을 넣어서 완성도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매듭은 매듭 장인분하고 콜라보로 작업을 해서 이런 꽃 문양이 들어갔고 이런 걸 나밀 문양으로 작업을 해서 넣어갔고요. 설아수 매거진인데요. 저희가 지프트 상품으로 설아수에 잡히도 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정보가 비슷한 것입니다.